4명 중에 3명은 90대를 평생 못 깨고 골퍼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100타를 깨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3명 중에 1명이라면 제가 오늘 골프 스윙의 핵심되는 3가지 부분으로 하루에 10분씩만 연습하시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핵심부분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골프 스윙의 3가지 핵심되는 부분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몸이 저희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엔진이 제대로 돌려야지 저희가 파워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면을 잘 활용하시면서 일관성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팔 움직임인데 팔도 저희가 스윙에 맞게 움직여 주셔야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은 이 팔이 담당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감각적이게 칠 수가 있으려면 당연히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몸이랑 팔이랑 함께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템포와 리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몸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프로들은 팔과 클럽 움직임 그리고 스윙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은 몸이 움직이고 돌아오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몸 움직임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아시안게임에서 쇳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던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무게가 나가는 공을 제가 가져왔어요. 프로들 선수들 트레이닝 영상을 보시면 이거를 벽으로 굉장히 강하게 던지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존람 선수든지 다양한 미국 PGA2의 선수들은 지금 이 공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도는 거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돌리는 방법을 좀 깨닫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 무거운 이 메디스 볼을 가지고 위로 옆으로 던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위로 옆으로 슉 던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몸을 제대로 못 돌고 그냥 일어서면서 던져버리면 그냥 바로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너무 강하게 위로 던진다고 하면은 그냥 그냥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이 공을 제대로 던지려면은 저희가 땅에서 있는 지면에 있는 힘을 끌어올려가지고 저희 몸을 관통해서 돌면서 이렇게 돌아주셔야 돼요. 돌면서 공을 이렇게 던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으셨을 때 스웨이 되는 것도 없고 이상한 체중 이동이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보셨을 때도 제가 돌면서 위로 이렇게 얹으려고 하면은 몸통이 더 돌고 본능적으로 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동작만 취하려고 하면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무거운 거를 이렇게 간단히 따라 하시면은 몸통이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몸통이 이렇게 이제 쭉 뻗어주면서 돈다는 느낌을 가졌으면은 반대로 이제 다운스윙 때도 쭉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은 저희의 팔 움직임이 되겠죠.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복잡하게 저희가 포지션을 이렇게 막 어디에 있고 각도고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골퍼들이 사용했던 간단한 드릴이 있습니다. 왼손 그립을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최대한 넓게 유지하면서 아까 저희가 활용했던 몸 움직임을 같이 하면서 팔을 돌아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골프 스윙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골퍼들은 그냥 팔만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힘없이 치셨기 때문에 큰 근육들을 사용하시는 느낌을 많이 느껴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드릴은 이렇게 공간을 둠으로써 회전을 하면서 넓게 유지가 되고 팔을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곳에 몸에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돌면서 이렇게 넓게 가져가고 팔도 올바른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백스윙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운스윙은 어떻게 하냐. 백스윙을 갖다가 몸이 돌면서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릴리스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오른팔과 왼팔이 릴리스가 되면서 몸이 회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왔다가 왼쪽 골반 여기는 회전하면서 딱 릴리스.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이나 필드하키 선수들이 하는 동작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넓게 갔다가 다운스윙 이렇게 오면은 팔꿈치가 저 앞쪽을 바라보고 있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 안쪽으로 바라보던가 타겟 쪽으로 바라보겠죠. 팔꿈치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팔꿈치는 앞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릴리스 하면서 회전. 이거를 조금 연습하시면은 이 왼팔과 오른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제대로 돌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과 클럽 움직임은 어디서든 연습해도 좋으니까 매일 조금씩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모든 움직임을 할 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템포 리듬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 스윙을 지금 보셨으면은 되게 체중이동이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체중이동이에요. 이 체중이동을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릴 중에 하나가 스텝 드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저희 그 느낌을 느끼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디디면서 몸은 아까 활용했던 위로 무거운 걸 던지는 것처럼 돌면서 팔은 넓게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디디고 돌면서 쫙 하고 다시 디디고 돌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몸 움직임과 팔과 움직임을 리듬으로 통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디디고 돌면서 돌면서 넓게 갔다가 디디고 스윙. 항상 몸의 어느 부분이 멈추거나 긴장해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몸 움직임 제대로 해주시고 팔은 저희가 넓게 갔던 것처럼 갔다가 돌면서 회전하고 릴리스까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골프를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매일 10분씩 이거를 나눠가지고 3분씩 한다? 그러면 골프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한 번 쳐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옆으로 무거운 거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돌아주고 그리고 넓게 유지하면서 스텝을 하면서 한 번 쳐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피드가 많이 나면서 갈 수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만 연습하시면 분명히 더 잘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골프 스윙의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부분을 최대한 쉽게 연습 드릴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본기는 일단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배우신 적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제 기본기 시리즈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 좀 비거리를 더 내고 싶다 하면 오른쪽에 드라이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